아이 뭐 280m는 그냥 계속 더보가네. 멀리 가네. 멀리 가네. 우드는 진짜 봐. 이 우드도 드라이버처럼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간 제일 브레이크인가요? 네. 우드는 지금 바로 써도 될 것 같은데. 맞는 느낌이 좀 더 쉬워진 것 같고요. 쉽게 치는데 더 멀리 갈 것 같은 느낌. 저는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타구 감은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요. 그래도 부드럽게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살 그릴이 좋네. 실제로 저렇게 너무 많이 넣어. 살 그릴이기도 하면 되게 만족하다. 이거는 되게 일단 보는 게 편해서 바로 이번에 바꿔도 될 것 같아요. 에피소드의 연기 에피소드의 연기 에피소드 에피소드의 연기 감사합니다.